. 잠들면 안 된다, 정신 차리래. 조금만 참으래 원장님께서 니를 찾아주실 거구만. 안 된다. 안 되긴, 미친 소리 말아. 이러다 니 죽는대. 안 된다. 안 된다. 뭐라카노. 내는 죽어도 부모니오는 안 간다. 걱정 마라. 니 이제 거기 안 가도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Beyond. We left us. 어떻게 해야지? 하아... 잠깐만 여기 있거라. 내가 금방 어디쯤 다녀올게. 금방 올 끼다. 걱정말고 여기 잠깐만 있으래. 알았지? 네 아버지는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늘 갖고 계셨어. 삼생일 보면서 그 아이를 떠올리셨다. 그래서 삼생일한테 눈을 못 씌운 건가요? 왜요? 아저씨가 왜요? 그건... 내가 그 액막이를 구해온 당사자니까. 아저씨가 왜요? 아저씨가 왜요? 아... 아... 금옥아... 원장님. 금옥이가... 금옥이가 이상해요. 아이고 찾았습니다.